아, 세상에서 닭다리가 제일 좋아. 나도 하나 먹어도 되지. 마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. 여기 와서 내 등 좀 밀어줄래? 아, 어. 그럴 필요 없어. 미리 데뷔하려고. 뭘 데뷔하는데? 우리의 다음 보험. 그렇지? 마법의 다이아몬드? 모름다리 차면 무슨 소원이든 빌 수 있어. 마법의 다이아몬드를 어디 숨겼는지 말해. 잡아라. 아로! 나야. 헤로니카? 넌 절대 이길 수 없어. 위대하신 마각카들! 발사!